뭐니 소리야? 이번 시팔이, 이번 시팔이 했더라 아 맞네 맞네 오늘 시팔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면 쓰길지 없는거 없는데 응 해줄거야 선생님 지구로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난 과학자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scientis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예수가 되고 싶어요 I want I want to be a an artist 오케이 나는 원한다 예수가 되는건 To be an artist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한다 요리하는거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That's everyday 그 다음에 나는 엄마를 매일 도와드려요 응 맞아 손목시계라는 이름치도 되고 watch 보다라는 하다치도 돼 오 좋은 얘기였어 I help my mom everyday I help my mom everyday I help my mom everyday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말하고 싶니 무엇을 What Do you want To say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알고 싶니 하나씩 무엇을 What 너를 원하니 Do you want What What To know To know 합쳐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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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럼 다시 잘랐어 무엇을 What 너는 원하니 To be what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오케이 아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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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know To know 합쳐서 What Do you want To know What do you want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 열심히 집에서 해오니까 확실히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소리 왜 뚫려 심심해요 심심하세요 심심하세요 아 예 그래서 선생님 놀아 드릴까요 아니요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습니다 어 하고 먹지 않나요 하고 먹지 월요일 국어 수어 아 곱빵 빨리 째 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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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생님 답지 필요 없잖아 오케이 김민준 오세요